광엽 앵두금 성분석소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이스톤은 조개화석입니다. 일반 조개화석과는 다르고요. 전세계 아주 보기 드문 화석이 포항에서 발견되죠.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조개화석을 보시면 보통은 이암등어리에서 발견한 조개화석인데 여기는 이암이 아니죠. 고압으로 단단하게 경도가 높은 그런 상태의 조개화석이 발견됐습니다. 거의 사파이어급의 조개화석들인데요. 조개화석 껍데기에 칼슘이 있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보입니다. 상당히 큰 크기죠. 요만한 크기니까 제법 큰 크기입니다. 자 조개화석을 좀 더 확대해 볼까요? 5배로 확대했는데 이상 광협행두금 승부속서였습니다. 자 자